자 여기는 그 양배추를 심을 곳입니다 양배추는 1년에 봄 가을로 두 번 심기 때문에 저는 6포기를 심습니다 가을에 또 6포기를 심고 그러면 우리 두 식구가 먹는데 딱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모종이 6개 천원 한다고 해서 샀더니 사장님이 8개인가 9개인가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손물기 심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우니까 멀칭을 해 보겠습니다 멀칭은 900짜리 900짜리 멀칭 비닐을 쓰려고 합니다 저쪽에서 샀습니다 저쪽에서 샀습니다 저쪽에서 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약간 좁은 감은 있는데 그래 해도 다 요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양배추 심을 자리에 비닐 멀칭을 하고 고랑에는 또 잡초가 못나도록 부직포를 깔았습니다. 자 이제 구멍을 뚫고 내일이나 모레쯤 날씨를 봐서 모종을 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하고 한 30cm 정도 떨어지게 그렇게 심하면 됩니다.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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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을 주겠습니다. 심어 놓고 이틀이 지났는데 밤새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주 활기를 찾았습니다.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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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